안녕 신디입니다. 뭘 왜 이래? 가발같은 분.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외출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면요. 시그나기를 갈 겁니다. 시그나기가 사랑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사랑의 도시? 왜 사랑의 도시? 그런 데 왜 가? 부끄리도 그런 데 가면 안 돼. 아니 오늘 날씨 너무 오랜만에 좋아요.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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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전차를 타러 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1분 30초 동안 탔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철은 완전 소련 러시아 지하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하철 역사도 지하철 모양도 지하철의 승차감도 똑같아요. 여기 지하철에 출발하면 시끄러워서 서로 말을 못합니다. 생각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축하해야 된다. 여행은 전차를 타러 왔습니다. 하얀 음식에 관계 세혀 도시라고 하 disent 어머니가 slice지 않습니다. ak deceip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Claude 한번의 전차를 타러 왔어요. 아마맛자 왔어요. 마침대 데뷔하기 wizdad 물 지나가면 최신을 통해 자고 Player의 개선을 타러 왔는데 아마 challengers 일어로 넘어 왔어요. 나의 공격 타임스 나의 공격 타격을 탐ались 여기 아까 진짜 지하선 가는게 나오니까 시장에 있네 여기도 마슈롯가 타는 곳은 대체 어디에 시장에 있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참을 해봐서 어디로 가야하지? 여기가 바로 가야하지 않네 아 오케이 프리야마 날레오래 그게 뭐야? 내가 알기로는 프리야마 날레바가 쭉 가서 왼쪽인데 러시아어로 날레오가 뭐지? 똑같은 건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시그넥이 가는 삼거리 버스터미널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타자 찾기 진짜 힘드네요 뭐? 깜짝이야 내가 좀 콩 하나 해 콩알 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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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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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로바 마시멈 30미누드 콩백 그럼 2시 반에 도착이잖아 근데 라스트 버스가 또 6시야 오는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있을 수 있는 건 3시간반? 너무 짧은데 그럼 오늘은 다른 데로 변경할까? 어 오늘은 일정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갑자기요? 시그나기는 내일도 날씨 좋다고 하니까 내일 와야겠다 오늘은 그냥 갑자기 여기 삼고리 투어 그냥 현지 현지에서 현지 식당 한번 가보자 그래? 야 근데 현지 식당 여기 맛 없을 것 같지 않아? 뭐 맛 없어도 가는 거지 뭐 아 그런가? 응 배탈 나도 가는 거지 뭐 아니 조지야 음식이 맛이 별로 없잖아 우리가 맛이 없는 것만 먹었을 수도 있어 뭐랄까 한국 와서 김치찌개 제육볶음 안 먹고 응 홍탁 이런 거만 먹은 거지 홍탁이 뭐야? 홍어 자 여기서 뭘 먹어야 할까 이런데 분명히 먹거리 골목이 있을텐데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지 시장 한번 쫙 해보자 시장 되게 크다 안그네 여기가 거기보다 더 큰 거 같은데? 근데 옷이 다 약간 구제 같은 거 여기 옷이 다 구제야?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너는 구제 불룸 식당에 있는겨? 식당 없나본데? 아 어딘 진짜 로컬 느낀 물씬이다 어 장난 아닌데? 까르푸나 이런 마트보다 이런 시장의 야채가 진짜 싼 거 같아 맞아요 그 상태도 더 좋은 거 같아 보면 이런 거 포도도 키로에 1.5랄이고 석류도 키로에 2랄이네 여기 어제 2.5도 싸다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지금 500원이 안 하는 거잖아 큰 거 하나에요 큰 거 하나에요 뭐 종류 가리지 않고 비싸봤자 키로에 2.5 싸면 키로에 1 사과도 1랄이 여기 막 그렇게 식당은 없네 아 여긴 구두 거리야 구두 거리 구두 수선 거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숙당은 식당은 안 보입니다 아 이렇게 있지 않나? 남대문도 가면 남대문 갈집 골목 있듯이 우리가 못 찾는 건가? 아니 없는 거 같아 얘네는 그렇게 안 뽑나봐 여기는 어쨌든 서민들이 살잖아 근데 외신은 비싸잖아 다 집에서 그냥 해먹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싸워서 먹고 여기 진짜 계속 찾아봤는데 식당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진짜 사람이 진짜 많거든 여기도 싶으면 옆에도 다 아파트 주거단지고 여긴 바로 시장 큰 시장이 있는데 식당이 단 한 개도 없어 식당이 없어 다 가게들이야 정말 현지 조지아 사람들은 외식을 거의 안하나봐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없지 그 되게 유명한 박해거리나 이런 데를 가도 식당이 많지가 않단 말이지 맞아 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없구나 진짜 없는데? 나는 현지인 거리에서 식당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안했어 그러니까 아 여기도 식당이네 여기도 식당이네 여긴 뭘 파는 거야 피자도 연거야 아 빵빵 아 그냥 빵집 지금인가? 응 오케이 뭐 껌이지 이 정도는 이제 어 정말 헬이구먼 헬 어디 아 맞네 여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모르겠네 아 초록불이야 지금 초록불이야? 아닌 거 같은데 초록불이라고 사람들이 다 건네 오우 야야야 여기는 사람도 차도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신경을 안 써 아 진짜 조지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시장이 엄청 크네 이쪽도 시장이네 어 여기 되게 맛집인가 본데 빵 맛집 그래 그렇게 해서 간내네 와 장난 아니네 여긴 이제 또 고기골목인가 어 아 여기 엄청 커 와 여기 시장 진짜 크구나 아 물고기 이거 먹어도 되는 물고기니 족발 헤어나 족발 족발이랑 저거 양 와 이거 그거다 그리고 달달한 것들 이거는 매운 고추 같은데 여기는 이제 철물 배장깐? 오 와우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뭐야 샤슬릭 아니냐? 이거 어디? 샤슬릭집인데? 샤슬릭 샤슬릭 식당이 있긴 있습니다 샤슐릭 식당이 되게 갑자기 들어왔네 동네 현지 사람들 많은 거 보면은 맛이 괜찮은 거 같아요 샤슐릭은 10라리인데 카바비 6라리 밖에 안 한대 좋아죠 근데 우리 들어오니까 여기 밥먹는 사람들 이렇게 쟤네가 왜 부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요 식당인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간 공사판 느낌이죠? 괜찮겠지 먹어도? 응 그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저기 시그나기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삼고리 들어가 됐는데 삼고리가 뭐냐면은 삼고리? 삼고리 우리말 삼고리가 아니라 여기 지역 이름이야 삼고리 무슨 원전이란 같은데? 여기서 원래 시그나기 가는 마시로까지 출발하는데 저 맥주로 맥주로 일단 맥주로 마시고 와 근데 이라린내 엄청 까 응 이제 저희 태블리시 오시면은 가는 식당이나 지역들이 다 건강한 것들을 위한 그런 식당이라 맥주 하나 보통 4,5라리 넘어가는데 이제 현지 식당 오면 1화리입니다 싸면 1.5까지 갔어요 그리고 대부분 음식도 그 관각의 식당 가면 거의 커미션이 있어서 근데 그게 커미션이 10%에서 10%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가 되는데 근데 이런 현지 식당에는 커미션이 없어요 음식도 싸고 커미션도 없고 완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게 현지 식당이잖아 그래서 뭔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소스랑 빵이랑 이렇게 나왔네 뭐야? 토마토 소스 매콤한 꽤 매콤한데 뭔가 고프도 들었어 근데 뭔가 소포가 있는데 저 소포도 맛있겠다 소포? 뭔가 소포가 있어 저도 먹고 싶다 이게 해장 물어보고 올까? 뭐예요? 뭐예요? 카시 카시?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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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뭔가 숲도 하나 있도록 시켜봤습니다 날짱해야 돼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고기 소포인가 봐 카메라가 또 오고 뭐예요? 카시 리오리 마리니 아 카시 이게 내가 시킨 거라고? 아니지? 이거라고? 이게 카시이라고? 카시? 맛보라고 공짜로 된 건가? 아 이것도 이렇게 넣어서 아 오케이 맛을 넣어봐 아 이게 양이 들었네 양 이게 양이랑 돼지 족발? 맛있을 것 같아 양 이렇게 들어간 숲인데 이제 매콤한 거랑 소금이랑 이게 뭘까? 이게 마늘 같아 마늘 일단 먹어봐봐 그냥 사과 국물인데? 아 진짜? 사주세요 조금만 한 번만 넣어주세요 어 그 뭐라 그러냐? 우리 그 소꼬리 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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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돼지 잡내가 좀 많이 나긴 한다 네 어쨌든 돼지야에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카시? 카시? 저 시장에다 팔고 있었잖아 족발 다리랑 양이랑 아 우리 이거 먹을 때는 복선이 없네 어 그는 주식이랑 빵인가 봐 맨날 빵 사라 여기에 카밭 여기에 샤슐렛 자 카밭이랑 샤슐렛도 나눴습니다 카밭은 소고기 가진 거 랩에 그냥 싸서 나오는 거 그냥 카밭이라고 하고 안에 그냥 간단한 수준의 야채만 들어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터키 키워라를 먹으려면 샤오르마라는 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샤슐렛 러시아 음식인데 그래서 돼지고기 숯불에 구워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돼지 맛 숯불향 미쳤다 응 진짜 너무 맛있다 숯불에 구운 거 생겼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을 읽어주세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냥 고기 소고기 완자 맛인데 이것도 숯불에 구운 거 같고 진짜 맛있다 맥주가 못 먹들어간다 음 식단 잘 찾아왔네 잘 먹었다 아니 여기는 근데 식당이 여기는 식당이 되게 이런 대장관들 사이에 있어요 되게 재밌다 여기 어 되게 재밌다 아 이거 엔진? 엔진? 엔진도 밟고 대장관들 아름다워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아 뭔가 그 잠깐을 쳐다봐 헬로 외품 훈훈 아 여기 생선도 이렇게 파는구나 어 어머 얘가 뽀긋뽀긋 거리고 있어 어 아이들 다들 살아있어 멋있어 그러게 와 어머머머머머머 해바라기 씨 좀 사갈까? 어 그러자 이 헵씨랑 저 헵씨랑 무슨 차이지? 헵씨 모차르 치 할머니가 이렇게 좋대 엄청 많은데? 저거? 엄청 많아 야 이거 굴러가는 거겠지? 야 이렇게 하고 굴러간다고? 대단하다 뒤에는 있냐? 뒤에도 없네 진짜 놀라운 게 이런 게 다 굴러가는 차입니다 저차는 안 굴러가는 차다 저차는 안 굴러간다 이거는 이건 안 굴러가는 차다 또 의류 약간 이런 거네 신발 간식 그릇 냄비 여기는 이거 벽지 커피 식료품 아 진짜 다양한 게 많이 파네 이건 뭐지? 난로네 뭔가 다 고치고 있어 아 여긴 난로도 이런 데서 파는구나 대박 저 난로 들고 가봅다 이제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와 이거 오래전 전화기 아 이거 골동품이다 골동 근데 이게 과연 골동품으로 파는 걸까 골동품이겠지 저 정도면 근데 여기 저 난로들도 이것도 골동품으로 파는 거 아니잖아 실제로 쓰려고 파는 거잖아 그치 그치 다 적금을 하고 있잖아 그러게 아 주머들이 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런 걸 골동품으로 사잖아 여기 사람들은 저게 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봐 저런 걸 고쳐서 쓰나 봐 야 이것도 심지어 쓴 거야 쓰자 그러니까 쓰자니까 쓰던 거 사다 쓰고 쟤가 안에가 왜 옥스러워 있잖아 어 이런 그릇 냄비도 다 쓰던 거고 어디선가 쓰던 거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아까 시계를 거꾸로 이렇게 돌린 거 같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7, 80년대 그때 보는 기분인 거 같아 나 근데 되게 재밌네 어 이거 반합인데 반합인데 반합 나는 조자가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오기 전에 사진이나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예쁜 곳만 찍어놔서 그런 거야 좀 유럽 감성이 있고 그랬는데 아 와서 보니까 정말 러시아보다 심하네 러시아도 이런 거까지는 아니거든 동남아 감성이랄까 동남아 감성이랄까 실로우 이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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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사람들이 다 친절해 무뚝뚝한 뒤에 숨겨진 친절한 함수 아 진짜 많다 뭐가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진정성 있는 아이템이다 세탁기로 다 준거 고장난 거 못 쳐다가 아 그러게 진짜 근데 다들 할머니다 할머니 하러 오지 마있다 응 젊은 애들은 이런 데 안 오겠지 그러겠지 저쪽도 다 시장인 거야? 그런 거 같아 엄청 커 거의 끄투머리인 거 같긴 한데 시그나기보다 이렇게 재밌을 거 같아 안 가봐 지난 왜냐면 우린 이런 게 제일 재밌거든 시그나이 가봐야 사랑의 도시인데 예쁜 거나 있겠지 사랑의 도시에 뭐가 있겠어? 시장이 있겠어 예쁜 거나 있겠지 과일 굴러가요 갑자기 그걸 왜 덮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걸 왜 덮고 있는 거죠? 얻을라고 도와드린 건 아닌데 사과를 두 개나 주시네 여긴 도대체 시장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끝인지 알았는데 또 있네 또 시장이야? 과일 시장이네 와 여기 시장 진짜 많네 이거 지금 먹겠다고? 맛있어 뭐야 아유 위험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거 좋았네 이것도 리보라 이분은 사과를 못 드십니다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 그냥 먹었다가는 여기서 죽는다 진짜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서 시선이 부담스럽다 진짜 뒤돌아서 쳐다봐 신기하겠지 이렇게 눈도 잡고 코도 잡고 지만한 사과 하나 먹으면서 여기도 배추를 파네 배추 상태가 좋네 옥수수도 있고 아 근데 인심들이 좋구만 조지아가 사람들 친절하고 와 차 안에 다 당근이야 당근차네 여기는 양배추만 가득 찼어 재밌는 시장이구만요 헬로우 여기는 밤이 다 차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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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 몰라요 모르세요 그래서 저런 말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반가움이 푸시죠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된 현지 음식이랑 현지인들이 요리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거를 보게 돼서 재밌었고 지네티 엘로우 일본이야 지네티 아 코레아 코레아 에스티오레아 마들로바 조지아 예스 베스트피플 이렇게 지금도 뭐 지네티가 치아이난 거 같지 차이나야 재팬이냐 그걸 묻잖아요 아직까지 한국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뭐 DTS 싸이가 구기선양을 한다고 해도 몰라 잘 우리 사는 데가 관광지는 거 어쨌든 간에 그런 데 다닐 때보다 조지아 현지인들 많은 데 와서 가니까 인사해주는 사람도 많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좋은 거 같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어쩌다보니까 시그나길을 가려다가 삼고리역에 와서 시장이랑 현지이식도 먹었는데 조지아 와서 제일 재밌는 날인 거 같아요 맞아 우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산보고 이런 거 좋은데 진짜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맞아 아 좋다 차온다 차온다 이런 거를 여러분도 좀 좋아할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놀리는 거냐 놀리는 거냐 그랬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저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핸드폰 체 제가 갈 거 오케이 조지아 어디 갔지? 조지가 없어졌는데 조지 조지 여기는 근데 식당이 인형 뭐가 떨어진 거야? 인형만 떨어진 거야? 조지야 잘 살아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렇게 조지는 우리 곁을 이틀만에 떠났다 안녕 안녕 제 이름은 조지예요 저는 원래 이름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새로운 주인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참 예쁜 이름이죠? 저는 산 위에서 2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되게 쓸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틀 전에 새로운 주인님이 저를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지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틀 동안 행복했어요 주인님 아 밟지마 왜 저를 밟 왜 나를 밟는 거죠? 야 재책감 들잖아 저는 어느새 옆구리도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주인님 어딨어요 주인님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야 당장 찾으러 가자